그렇지. 굿. 너만 나가면 액션에 이스타는 우승한다. 골키퍼만 실력이 발전이 안 됐다. 왜 쟤는 저 팀에서 저렇게 패가 되고 있나 이런 내용들이 어마어마하게 오더라고요. 솔직히 속상하죠. 속상해요. 저 일주일에 9번 하거든요. 진짜 많이 할 때는 10번도 해요. 아침저녁하고 일일이 축구하는 건데. 코치님이 쉬라고 할 정도로 하고 있어요. 그런데 쉴 수가 없어요. 진짜 잘하고 싶어요. 다 그렇잖아요. 잘하고 싶잖아요. 누구나 다. 그런데 저는 포기 못하겠어요. 너가 진짜 이제야 열심히 한 게 보이는구나라고 인정해 주실 때까지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.